네 안녕하십니까 소액으로 제2의 월급 만들기 여의도 이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매매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구요 오늘 4월 23일 저녁인데 지금 현재 시간에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오늘 수익 많이 내셨죠? 너무너무 잘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수익을 좀 많이 냈는데 잘 하셨구요 수익 챙기신 분들 축하드리고 지금부터 또 다시 한번 오늘 또 관심 종목들 가지고 왔으니까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매매기법 공개해 드리는 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전자책을 만들어서 판매하려고 했던 매매 패턴입니다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써오면서 승률에 대해서는 두말할 게 없어요 일단 오늘 검증해드리고 설명서 보내드릴 테니까 받으신 분들은 설정하시고 우리 무료 오픈방 오셔가지고 하시면서 좀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너스 종목 이거 뜨면은 이제 못 들어가요 뜨면 못 들어가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신 분들은 돈 버셨다 생각하시고 단돈 10만원이라도 매수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수익 낸 것들 한번 볼게요 일단은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될 종목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현대차 올려드렸었죠 현대차 11일 전에 올려드렸는데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보시고 나서 신청하셨던 분들은 다 수익 내셨죠 그죠? 그리고 이 옆에 거는 여러분 보시면 대명 에너지예요 그죠? 대명 에너지 대명 에너지 오늘 수익 또 냈죠? 언제 제가 이거 영상 제가 캡처해 온 거거든요 자 보시면 제가 화면이 조금 잘리나요? 아이고 아이고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좀 보이려나요? 여기 보시면 그죠? 이렇게 이거 지금 제가 그 화면을 캡처를 해온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죠? 이렇게 있죠? 이거 제가 이렇게 있네요 대명 에너지 해상풀리나 관력주 이런 종목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매매법으로 수익 챙기세요 라고 해서 영상까지 올려드렸어요 이거 영상 제가 캡처해 온 겁니다 총 15분짜리였네요 그죠? 이거 영상 올려드린 거 보신 분들은 다 수익 내신 거예요 오늘 또 막 슈팅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참여만 하셔도 얼마든지 수익 내실 수 있다 자 다음 거 뭐예요? 보시면 샘CNS예요 샘CNS 제가 영상 올려드렸죠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돼 있죠? 자 보시면 샘CNS 몇 분짜리입니까? 24분짜리였어요 이것도 영상 올려드렸죠? 똑같이 올려드렸는데 얘가 얘예요 이 자리였잖아요 이 자리 그죠? 여기가 이 자리가 그죠?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가 여기였단 말이에요 여기 그죠? 진입하신 분들 함께하신 분들 다 수익 내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씩만 공부하시면 여러분들도 다 가능하고요 무료로 제가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다 수익 내신다 자 이오테크닉스 이거 제가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종목이죠 42% 수익 났습니다 고점 대비해가지고 42%에서 우리가 한 30%권에서 우리는 매도를 했는데 42%까지 올라가서 우리 여기서 매도했잖아요 그죠? 음 너무 잘하셨다 4월 1일에 추천이 나갔던 종목이었는데 이오테크닉스 수익 내신 분들 너무 잘하셨고 또 광명정기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같이 우리 무료방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 오픈을 해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수익을 낼 수가 있었던 거고 샘CNS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영상 찍어가지고 우리 들어가서 다 수익 낸 거예요 어 그죠? 이 오픈방 이 방이잖아요 여러분 자 이 방이에요 이 방 이 방에 지금 막 인사들 막 해주시잖아요 그죠? 우리 이렇게 계속 이렇게 공부하면서 같이 매매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참여를 원하시면 입장을 하셔라 뭐 이 방뿐이 아니에요 이 방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 이 방에서도 지금 계속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참여하시라고 말씀해요 JNTC 수익 냈죠 그죠? 어 자 흥아해운 몇 프로 수익 냈어요 여기에서 나왔잖아요 여기서 지금 얘가 이렇게 상승했다가 또 눌렸는데 또 한 번 추격자리 나오고 흥아해운 54% 수익 냈어요 동일공우 벨트 32% 수익 냈죠 영상들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돈 버신 거다 아시겠죠? 자 오늘 준비한 종목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공개 안 하려고 했던 정말 아들한테만 알려주려고 했던 매매 패턴이에요 아래 칸 총 3개의 보조지표를 설정을 할 겁니다 제가 이거 설명서 보내드리는 대로 설정하세요 오늘 그거 가지고 다 수익 낸 거예요 SDN도 그걸로 수익 냈죠 그리고 대명에너지도 그걸로 수익 낸 거예요 자 아래 칸에 하나 보조지표 하나 위에 칸에 하나 그리고 상단에다가 화살표 하나 이렇게 세 가지만 설정하면 끝 뭐 매물대니 뭐니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 세 가지만 설정하면 끝이다 그래놓고 나서 5% 7% 10%에다가 자동 매도 후에 나머지 물량 절반 남겨서 절반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맞죠? 자 이거 여러분들 이거 제가 설명해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자 보세요 한국 석유도 이렇게 두 군데 위에 칸하고 아래 칸에 이렇게 동시에 물이 차야 돼요 동시에 물이 찬 자리에서 매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에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료방에서 여러분들한테 자 여러분 예를 들어 한국 석유 지금서부터 체크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차트에다가 이거 설정해 놓으시고 저랑 똑같이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 다이나믹 디자인 마찬가지였죠 자 제가 여러분 다이나믹 디자인 지금서부터 체크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차트 설정해 놓은 걸 딱 키시고 이 자리를 찾는 거예요 이 자리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똑같이 물이 찬 자리가 나오게 되면 매수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도 매수했죠 그죠 5% 7% 10% 여기서 매수했죠 그죠 5% 7% 10% 나머지 물량 홀딩 나머지 물량 홀딩 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다 현대 퓨처넷도 이 자리 마찬가지였고 그죠 매수하고 나서 5% 7% 10% 5% 7% 10% 편안하게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혼자서 다 매매하실 수가 있다라고 ADN 코리아는 이거 완전히 우리 뭐예요 사골주였죠 사골주 수익 내고 또 내고 또 내고 또 내고 그죠 이렇게 이렇게 요 자리 요렇게 5% 7% 10% 5% 7% 10% 위에 칸에다가 보조지표 하나 아시겠죠 밑에 칸에다가 보조지표 하나 두 개 설정하는 거예요 하나 두 개 그리고 요 화살표 화살표까지 설정을 하는 거예요 실제 차트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ADN 코리아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 SDN 이거 수익 냈거든요 자 보세요 이거 왜 들어갔어요 우리 이거 실질적으로 오늘 SDN 제가 오늘 자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 매도한 거를 여러분들한테 어디갔죠 자 자 이지바이오도 보세요 여러분 이지바이오 이지바이오 4월 15일에 그죠 4월 15일에 들어간 거예요 이것도 오늘 수익 났죠 그죠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여만 하셔도 얼마든지 수익은 내실 수 있다 자 보세요 여러분 SDN 오늘 제가 매도해가지고 올려드렸죠 매도한 거 1795원에 분할로 매도했어요 그죠 어 자 근데 이거 왜 들어갔냐고요 우리가 자 이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 2평선 그죠 그리고 차트 설정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뜰 거예요 차트가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SDN 보세요 체크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혼자 물 차 있는 자리에서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두 군데가 동시에 차 여기도 아니죠 위에랑 아래에 동시에 물이 찬 자리에서 여기 여기 여기에서 매수하는 거 여기에서 여기에서 그리고 화살표가 딱 뜨죠 그러면 뭐예요 홀딩하는 거 홀딩 그리고 나서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추격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수익을 낸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격한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작지가 않아요 이날 상한가였다니까 상한가 이렇게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께 오픈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좋아요 하고 구독만 눌러주시면 돼요 자 흥아해운도 지금 다시 한번 또 수익률 자리가 또 나오고 있는데 자 보세요 흥아해운 차트를 아예 그냥 볼게요 자 흥아해운 자 흥아해운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진입한 자리가 여기였단 말이에요 최초 여기 그죠 여기에서 이렇게 가다가 화살표가 딱 뜨길래 비중 채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한 번 더 비중 채워가지고 5% 7% 10% 여기에서 매도했던 물량을 여기서 다시 잡은 거죠 이거 여러분 다시 한번 또 자리가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서 보내드리면 이렇게 하나 요거 하나 그리고 밑에다가 요거 하나 두 개 그리고 요 화살표 생기는 거 세 개까지만 설정해 놓으시고 학습방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만 참여하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이방 조금 전에 이방이잖아요 여러분 이방이잖아요 이방 이방 그죠 이방에 들어오셔가지고 공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참여를 원하시면은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릴 테니까 이방으로 오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방으로 이방으로 오셔가지고 함께 매매하시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방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들어오느냐 어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잖아요 7547에 4586번으로 매매법이라고 보내주셔야 돼요 매매법이라고 보내주셔야 되요 매매법이라고 보내주셔야지만 제가 아 이분이 지금 매매법이 필요하구나 요 매매법을 공부하고 싶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보내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총 37페이지 짜리에요 총 37페이지 짜리인데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설명서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럼 여러분들 차트에다가 물 차는 거 하나 두 개 그리고 상단에 화살표 생기는 거 이렇게 세 개를 설정을 해놓으시고 제가 하자고 하는 대로만 따라 하시면 되세요 010-7547에 4586번으로 매매법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도 수익을 냈죠 그럼 내일도 또 수익을 내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 수익을 내면서 공부해야 되잖아요 오늘 준비한 내용 준비한 종목 지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가지고 왔어요 소니드에요 소니드 소니드는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쫄 거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이제 1% 1% 2% 빠진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방에 계시는 분들 소니드 이거 어떻게 될까요 매니저님 계속 질문하시는데 제가 걱정하지 마시라 그러죠 망가질 거였으면요 여기에서 망가졌어야 돼요 망가질 거면 추세를 일단 돌려 세워놨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고 이 종목은요 여러분 주봉으로 보셔도 자리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너무 이쁘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기에서 해먹었겠냐고요 여기에서 둘 중에 하나죠 여기에서 해먹었던지 아니면 여기에서 도망 나갔던지 도망을 나갔는데 하락하던 추세를 이렇게 돌려 세운다고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요 여러분 얘가 수상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얘도 하나 이렇게 볼게요 보세요 개인하고 외인들이 거의 수치가 비슷하죠 주거니 박거니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돈 질 테니까 어 너 외국인 계좌로 잡아 어 주거니 박거니 계속 물량들을 뭐하고 있다 회전을 시키고 있는 거다 왜 왜 본인들도 자꾸 사고 팔굴을 해야지 뭐해요 우리가 우리가 2차 매수를 진행을 하듯이 얘네들도 평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 평단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 월봉 보세요 여러분 어디에서 해먹고 나갔어요 어디에서 해먹은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 종목이 만약에 망가졌다라고 하게 되면 끝났다 아우 야 작살났다 라고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계속 이렇게 빠졌어야 돼요 그리고 뭔가 뭔가 안 좋은 뉴스가 나왔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면 세력애들이 여기서 도망 나갔다구요 세력애들이 그 내부 정보를 모를까요 여기에서 도망 나갔을까요 여기에서 도망 나갈까요 여기서 도망 나갈까요 진작에 도망 나가죠 그리고 아무리 트랙을 써가지고 여기에서 올리는 척 하면서 여기서 물량을 턴다라고 하더라도요 이 자리에서 이 물량만으로는 해결을 못해요 한 번 더 올려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추가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리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종목이 소니드다 그러니까 이거 주봉으로 봐도 그렇고 월봉으로 봐도 그렇고 연봉으로 봐도 그렇고 이거는요 여러분 해먹고 나간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단에 물려있는 분들이 너무 걱정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 자리에 물려계시는 분들 지금 여기에 물려있는 분들이 아이고 그건 1년을 기다렸는데 이거 올라올까요 매니저님 이거 올라올까요 박사님 이거 어떡해요 아이고 이거 상담 좀 해주세요 계속 질문하시는데 지금 현재 본인 평단들을 지금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평단에 따라서 내가 여기에서 2차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분은 4,500원 어떤 분은 6,500원인데 똑같은 자리에서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체크해 놓으시고 참여하셔가지고 수익 챙겨가시고요 자 보너스 종목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학습방 무료방이죠 무료방 무료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공부하시고 매매 패턴 반드시 여러분들 차트에다가 설정하시고 들어오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들어오셔가지고 질문하시면은요 이거 질문 답해드리느라고 시간 다 뺏겨요 한 분 질문하시면 이거 설정 어디에 가서 해요 보조지표 어디에 가서 깔아요 설명서에 다 나와 있거든요 설명서 보시고 설정하셔라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질문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집중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받아가시는 방법 그리고 보너스 종목 지금서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서부터 우리 무료방 입장 방법과 제가 드리는 무료 보너스 종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보너스 종목은요 우리가 이제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갖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고 얘는 목표 목표예요 목표 목표 수익률 200%인데 200%만 먹는 게 아니고요 200% 때 우리 원금은 뺄 거예요 원금 빼고 수익금만 남겨놔서 수익금으로 끌고 갈 겁니다 아시겠죠 희귀질환 치료제인데 요거 집중하세요 여러분 제약바이오주드는요 한번 뜨면요 무섭게 날아갑니다 빠르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희귀질환 치료제가 지금 각 제약사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 블루오션이라고 해요 만성질환에 비해서 경쟁이 치열하지 않기 때문에 성공하게 될 경우 시장에서 독점을 하게 된다 거기에다가 건강보험까지 만약에 적용을 받게 되면 처방전이 늘어나기 때문에 엄청난 영업이익을 얻는 분야라고 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각 제약사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희귀의약품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데 FDA에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을 한 우리나라 약물들이 있어요 LG화학의 경구용 비만 치료제 크리스탈 지노믹스의 혈액암 치료제 간암 치료제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희귀질환 치료제로 지정을 받는 거예요 이때 엄청나게 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제약사들 얘네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 엄청나게 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미약품에서도 하죠 지금 막 다 하고 있습니다 종근당에서도 하죠 계속적으로 이 희귀의약품 희귀질환 치료제를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메인 뉴스에 단독으로 나온 보도예요 자 그리고 글로벌의 희귀질환 치료제 시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계속 상승하고 있죠 이게 몇 배입니까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2022년에 이만큼이었는데 2026년에는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FDA에서 신약 승인을 22년 기준입니다 승인을 16건을 해줬어요 16건을 해줬는데 이 중에서 12건이 12건이 뭐예요 신규물질에 대한 희귀질환 치료제였다 절반 이상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성질환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뭐 당뇨 혈압 뭐 이런 것들에만 관심 갖지 마시고 이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정보력 제가 입수했고요 여러분 기술적 분석으로 해서 종목을 봤더니 아직까지도 매집은 조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드디어 변곡이 생겼어요 하이드로 리튬 기억나시죠 하이드로 코리아 SE였습니다 요거 우리 2500원에 들어갔죠 2500원에 1200% 수익 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50만원 괜찮아요 10만원 괜찮아요 100만원 괜찮아요 조금만이라도 한번 매수해놔보세요 도대체 몇 프로의 수익이 나는지 수익금으로만 운영을 할 거기 때문에 큰 욕심 내지 마시고 절대 절대 몰빵 금지입니다 자 나라에서 신성장 4.0이라고 하는 로드맵이 나왔었죠 그죠 거기에서 나라에서 정한 거예요 이거 나라에서 나온 보도자료입니다 바이오 창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갖고 랩허브 구축사업 예타 통과가 되었다라고 나왔습니다 얘네들이 여러분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았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 FDA의 신속심사 승인을 다시 청구가 들어갔는데 지금 결과가 조금 오래 걸리긴 했는데 이번에 나온다는 얘기에요 자 코리아 SE 그죠 이거 영상 그대로 남아있어요 몇 프로 수익 냈다고요 이 코리아 SE가 하이드로 리튬이었단 말이에요 이름 바뀐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1200%의 수익이 됐어요 이거에요 여러분 참여하시는 분들한테만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단돈 10만원이라도 한번 매수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7547-4586번이에요 7547-4586으로 종목명 말고요 그냥 보너스 아니면 지금 우리 공부한 종목들 있죠 그것만 남겨주셔도 제가 매매기법 자료하고 그리고 학습방 우리 무료방 입장 링크하고 해가지고 다 보내드릴 테니까 7547-4586번으로 지금 보신 분들 바로 잠깐 영상 멈춰놓으시고 문자 보내주세요 제가 오늘 저녁에 오늘 보내신 분들 취합해가지고 싹 다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회는 왔을 때 잡는 거예요 몰빵하지 마시고요 10만원 50만원만이라도 한번 사나 보세요 분명하게 아주 멋진 수익이 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지금 처음 주식하시는 분들은 아마 처음으로 그런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주식이 여러분 이렇게 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보력도 필요하고 기술적 분석도 필요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한 종목들도 대응 전략 말씀드리면서 함께하고 있으니까 우리 무료방으로 오시고요 함께 계속 공부해가면서 매매 이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아시겠죠? 소액으로 멋지게 한번 제2의 월급 한번 만들어보자고요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액으로 제2의 월급 만들기 여의도 이박사였습니다 We'll be back to you We'll be back to you we'll be back to you